안녕하세요. 추억 정보백서입니다. 오늘은 유익한 무료 교육 정보 모아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먼저 서대문구 자연사 박물관이 오늘 18일 오후 7시 호주 어디까지 가봤니라는 주제의 무료 테마 특강을 개최합니다. 이날 특강에서는 지난 9월 소호주를 9박 10일간 다녀온 문경수 탐원가, 이지우 과학 논픽션 작가 등이 강사로 나서서 우주생물학 탐사 경험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지역번호 02-330-8899번을 통해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국립과천과학관이 14일 오후 7시 30분부터 10시까지 국립과천과학관 천체 투영관과 천체 관측소에서 천문화 특강과 공개 천체 관측 행사를 개최합니다. 천문화 특강은 세종대학교 천문우주과학과 이희원 교수의 세상에서 가장 센 자석, 펄사를 주제로 이뤄질 예정이고요. 천문화 특강에 이어 오후 8시 30분부터는 천체 만원경으로 별을 관측할 수 있는 공개 천체 관측 행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화, 지역번호 02-3677-1561번을 통해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춘천문화예술회관이 14일 오후 2시 단편시집 서울시의 작가 화상욱 시인의 청소년 특강을 개최합니다. 특강의 주제는 꿈에 대한 다른 생각으로 특강에 참석하는 중고교생은 공사시간 2시간을 인정받는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춘천시 청소년과 전화, 지역번호 033-250-3104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선택이 미래를 좌우한다는 말이 있죠. 이마처럼 혹시 무언가 계획이 있다며 절대 주저하지 마시고 꼭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효선이었습니다.